기왕에 검찰의 부실수사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법사위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답변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고 좀 유의미하고 짚어볼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제 야당 측에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이재명 후보 경기지사도 포함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검찰이 특히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단순한 립서비스냐 아니면 진짜 이재명 지사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실질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봅니까? 야권에서 추궁하니까 그렇게 대답했으면 립서비스 가능성도 있지만 그때 윤석열 전 총장이 뭐라고 그랬죠? 이 사건 터질 때 견적이 바로 나오는 사건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조금은 하거나 아니면 형사재판을 담당했던 법관이나 아니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건 이런 걸 좀 변호했던 변호인들 그런 법조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뭐 나중에 물론 수사야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거는 관이 개입 안 하면 도저히 될 수 없는 개발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계속 주장하는 게 자기가 공영개발하려 했는데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들이 하도 민관개발로 하자 그래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민관개발됐어야죠 그런데 성남의 뜰 거기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플러스 1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민관공동개발로 만든 것은 민관개발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민관이 하면 이게 수용권도 없고 그다음 민관이 하면 이게 토지 매입비 이게 엄청나거든요 민관은 수용권이 없으니까 한 1조 5천억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주들이 토지 소유자들 달라는 데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특히 중앙에 아주 알짜배기 땅 같으면 딱 알바끼라 그랬죠 알바끼라 그랬죠 근데 관에서 개발에 개입되면 50플러스 1이죠 50% 1주 딱 되면 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수용권 토지수용권을 행사해가지고 뭐 그 1200만 원 그때로 봐서는 지금 토지 소유자들 주장에 의하면 헐값에 이걸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민관개발의 탈을 쓴 데 대해서 민관개발이 돈을 벌 수 있게 만들게 되는 데 대해서 성남시가 도와준 겁니다 이걸 자꾸 이재명 지사는 마치 자기가 엄청난 치적을 이루었고 민간이 그 이익을 못 차지하게 자기가 그래도 그걸 민관합동개발을 했다는데 이거 실체를 보면요 민간이 그 돈 버는데 성남시가 도와준 거예요 한마디로 딱 쉽게 말해서 이거는 뒷배를 대준 거죠 뒷배가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보조자 역할을 한 거예요 성남시가 그런데 지금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이런 데 보면 전부 시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고 시장이 결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중에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민간이 이익을 갖다가 민간이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7시간 만에 없어졌고 그렇죠 이익환수 규정 이익환수 규정이 그게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 또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져 버렸고 네 상한제가 없어져 버렸고 이런 걸 보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자기 말도 이름도 안 먹었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민간이 돈을 그렇게 많이 착취할 수 있는 착취입니다 착취 착취할 수 있는 도움을 준 거예요 본인 말로 돈 한 푸도 안 먹었다 하더라도 이런 그 토지 소유자를 갖다가 착취하고 그 이익을 지금 우리가 그게 그 천화동인하고 화천대유가 번 돈이 지금 성남시민한테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몇 배우씩 해가지고 자동차도 사고 뭐 빌딩도 사고 이런 식으로 몇몇 사람의 손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는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이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한 행위만 해도 있죠 배임제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법종인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럼 이런 법인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라든가 뭐 뭐라 그래 시아버지가 며느리 뭐 부엌관을 뭐 한다든가 그러니까 부엌 잘림 뒤닌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있죠 아니 며느리가 엉뚱한 짓 했으면 부엌에다가 그 집안 돈을 훔쳐 가지고 부엌에 어디 그 이슬관에 숨겨놨으면 그걸 찾아내야죠 훔쳐서 자기가 갖고 있으면 모른데 그냥 다른 데 다 지워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정당하게 행위하는데 그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며느리가 혹시 부정한 일을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부정한 이런 말은 쏙 빼고 마치 정당한데 마치 개입하는 것처럼 지금 모든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도하고 있죠 그리고 민간이 정당한 이익을 차지한 걸 지금 야당이라든가 국민들이 문제 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천억의 부당이득을 차지한 걸 지금 야당이 문제 삼는데 마치 민간이 정당한 이익을 가진 것도 앞으로는 못하겠다 뭐 이런 말이나 하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정수 검사장의 말이 있죠 이거는 어떤 법조인의 양심을 가졌다면 이거는 수사하는 게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립서비스라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고 교수님 말씀대로 립서비스를 했다 하더라도 그 수사팀에는 정말 올바든 검사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 우리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수사도 생물입니다 수사하다 보면 어디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겉으로는 이렇게 덮어 씌우기 그 다음 이상한 말 하면서 마치 본인은 억울하게 지금 당한 듯이 말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지금 돌뿌리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이정수 검사장의 말이 립서비스를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저는 김만배 씨에서 튀어나왔으면 좋았는데 그렇지는 않다더라도 나온다면 이재명 지사도 아마 책임을 법적 지금은 정치적 책임이라는데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정수 지검장도 상당히 원칙적이기는 하지만 배입 여부라든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 등 사업 주체의 행위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뭐 원론책이고 아주 원칙적인 거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게 립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된 거 그분이 누구냐 지금 김만배는 그분을 가지고도 여러 차례 말을 바꿨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가 또 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줄이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뭐 그렇게 좀 뻥튀기를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 내가 좀 뭐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자들이 물어봐서 말을 잘못했다 마구 말을 바꾼데 일단 이정수 지검장은 녹취록에 그분이랑 말이 한 번 나오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정수 지검장의 판단이지요 그분은 누구냐 이 얘기 아닙니까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은 정치인을 정치인 정치인 그분 아니다 그분 그분이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정치인 그분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또 딱 얘기를 했다가 뒤에 또 아니 수사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또 좀 말을 바꿨어요 뭐 단언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다소 꼬리를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정수 지검장은 이 녹취록에 나온 그분은 이재명은 아니다는 인식을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선 김만배 씨가 유동규 본부장하고 뭐 나중에 사장이 됐지만 거기하고 대화 중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분이라는 게 그분에 대해서 지분이 있다 그런 취지를 했는데 사실 유동규 씨가 그 성남개발공사라든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아주 무소불위의 파워를 힘을 휘둘렀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뭐 거의 이재명 지사의 신복이다 이런 말도 했고 그렇다면 유동규 위에 있는 그분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자도 아니고 그분이라 그러면 어떤 유동규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일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김만배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이거는 뭐 이재명 지사밖에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지사 외에 다른 사람 보고 그분이라 그랬다면 아주 존칭인데 우리가 보통 있죠 그 아주 고위직이라 해도 대통령도 안 보이는데 욕한다고 우리가 가끔 농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상태에서 유동규하고 김만배가 대화하는데 그분이 나왔다는 거 있죠 아주 절대적인 파워를 그러니까 그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닌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없는데도 그분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면 그렇죠 저희들도 법원에 있을 때 모시던 부장판사님들 중에 사실 존경하는 분 외에는 그렇게 그분이란 말은 잘 안 써요 다 그냥 놓고 얘기하죠 그냥 뭐 누구누구 그러면 안 되지만 시정도 직함 붙여주면 다행이죠 그 정도도 아주 잘하는 거죠 그냥 이름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정수 검사장이 절침에 정치인 그분 아니다 한 거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정수 조사하지 마라 그 사람 아니라니까 아니 이제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이고 그러니까 성남시청도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벌써 그분이 아니다 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고 그렇게 단언을 해버리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앞으로 결론이 나서 그때 할 말이지 결론도 나기 전에 그분이 그분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다음 이게 지금 김만배 씨가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분이랑 말을 안 했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가 그분이랑 말을 한 건 맞다고 했다가 정신이 없어서 했다가 그랬는데 저희들이 재판이나 수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까운 시기의 은행 그게 가장 신빙성이 있어요 이게 사건 발생 시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거는 왜냐하면 조작 가능성 그 다음 자기의 유불리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영학 씨의 어떤 녹취는 한참 전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대장동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울 줄은 전혀 예상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영학 씨가 그걸 갖다가 지금 김만배 씨가 이야기도 안 한 걸 갖다가 목소리를 성대 묘사해서 넣은 것도 아니고 김만배 씨 직접 말한 걸 넣었어요 넣었다면 그 말을 한 거 명백히 맞고 김만배 씨가 그 다음 그때 그분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 사회의 정서를 볼 때 그건 이재명 지사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김만배 씨가 그분을 지칭했을 때 그게 이재명 지사 아니라면 지금 밝혀라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으로 밝히든지 차라리 아주 존경하는 사람 누군지 밝혀라는 거죠 그걸 못 밝히면 우리가 이 사건의 큰 그림 속에서 그분은 이재명 지사일 것이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정수 검사장이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수사 단계에 있는 이 사건에서 아주 부적절한 은행이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재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도 야당이 추궁하니까 피해자로 고발이 됐으니까 단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지 지금 한 얘기로 봐서는 어느 선까지로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립서비스 있고 아닐 수 있다 했는데 일단은 립서비스로 보이는 그런 이재명 지사가 수사 대상이 포함됐다는 것은 그렇게 보이고 이정수 검사장이 조금 어떻게 이재명 지사를 감사보려고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 했는데 결국 수사라는 건 앞으로 진행되어 가면서 다시 바뀌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정수 지검장이나 김태훈 사차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헤드가 돼가지고 수사를 지휘를 하고 있지만 이 수사 지휘부의 의중대로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박근혜 때 수사 지휘부는 안기부 그 댓글 사건 숨기려고 했지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이야기했었지만 결국은 뜻대로 안 돼가지고 결국 정권까지 바뀌는 사태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정권까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특히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되는 부분이 이런 수사 지휘부의 구성이라든가 말도 있지만 최근에 논란이 됐던 휴대폰 유동규의 그것은 유동규가 압수수색하기 전에 얼마 전에 바꾼 최근 최신 휴대폰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창문도 그때 열리지도 않았고 던진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TV 조선인가에서 다 주변 주민들 뭐 이렇게 인터뷰해가지고 그게 던졌고 어떤 사람이 지워갔다는 것까지 보도가 됐고 경찰이 그걸 또 찾아내버렸죠 그러니까 이정수는 어제 나와서 불찰이다 뭐 유감이다 뭐 이런 뜻을 표명했으면 그걸 불찰 그런 것으로 넘어갈 사안은 아닌데 조선일비가 오늘 또 보도한 것 보면 또 측정을 했더라고요 2014년에서 2015년에 유동규가 쓰던 휴대폰 그게 구휴대폰이죠 이거를 소재를 파악을 해가지고 압수수색영장을 검사대 청구를 했어요 이거 좀 청구해달라 경찰은 영청청구 권한이 없잖아요 신청만 안 해요 검사가 이제 대신해서 해줘야 하는데 대신이 아니고 권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그러니까 신청하고 청구하고 네 그런데 반려를 해버렸어요 또 하나는 지금 경기남부청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용산서에서 하다가 5,6개월 묶이고 있었잖아요 묶이고 있었는 게 경기남부청으로 갔는데 곽상도 부자에 대한 압수수색 이 영청도 또 반려를 해버려가지고 경기남부청 수사팀 수사팀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의 윗대가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거 보면 검찰이 완전히 이거 수사 방해 아닙니까 2014, 15년이면 그때 사업이 시작되는 전후고 그 과정들이 휴대폰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하고 통화하고 뭐 했다는 것들이 그런데 왜 이걸 반려를 해버렸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받고 과연 검찰이 이 사건을 갖다가 내년 대선 전까지 듣고 있으려는 거 아니냐 중요 증거는 전부 다 확보도 안 하고 그냥 전라도 말로 쓰잘데기 없는 증거들 하찮은 증거들 하찮은 증거들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4, 15년이 이 대장동 사건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렇죠. 2015년부터 시작됐으니까요 물론 유동규의 구휴대폰에 그 정보가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 사람들이 워낙 교묘하게 비밀스러운 일을 잘하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수사의 ABC는 그때 휴대폰을 찾아가지고 압수해가지고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이걸 해보겠다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뭐 커다란 다른 뚜렷한 이유 없이 영장 청구 반려했어요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경찰에서는 이걸 수사 방해라고까지 법에 정해진 절차니까 방해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방해라는 뜻이겠죠 법률적으로 어떤 게 그러고 있죠 그런 말을 충분히 들을만 하고요 걷다가 이정수 아까 검사장의 이야기 이런 걸 합치니까 이건 과연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경찰을 못 믿겠다 했는데 뭐 검찰도 김오수 체제로 바뀌고 나서 못 믿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완전히 어떤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행태를 보였고요 근데 저는 더한 게 지금 이 수사가 있죠 경찰이나 검찰이나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데 봅니다 그렇죠 검찰도 하려면 있죠 지금은 이게 아마 수사권 조정으로 가능한지 몰라도 경찰의 어떤 협조를 갖다가 받도록 이제 본부장은 검사로 하고요 그 다음 경찰에 대해서 협조를 계속 받도록 어떤 특정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경기 남부청이든 어떤 그 왜냐하면 실무적인 일을 그러니까 휴대폰 찾는 거 이런 거는 경찰이 잘하잖아요 무슨 사람 잡고 그 다음 물건 뺏어 압수해오고 이런 식으로 통일된 그러니까 그 어떤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두 개로 나눠 놓으니까 있죠 이 수사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서로 미루기가 될 수 있어요 또 견제도 합니다 우리가 안 찾는데 자들이 딱 진짜 이 구형 쓰던 휴대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은 찾을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근데 경찰은 또 아주 다양한 정보험과 수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딱 찾아내 버려요 검찰 이거 형편없네 이제 당신들 수사권 필요 없어 검수 안박하는 게 맞네 이렇게 되니까 딱 경제를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해서 영장을 반려한 게 결국 경찰로 기분 나빠 뭐 그런 측면도 조금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고교 선생님 그런 의지인데 저는 어쨌든 컨트롤타워는 한 군데로 통일하고 한쪽이 한쪽이 협조하는 수사가 돼야지 이게 완전히 양쪽으로 나가니까 서로 누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찰이나 검찰이 서로 정보를 공유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공을 세워가지고 다음에 어떤 정권 바뀌었을 때라든가 정권이 유지되더라도 바뀌었을 때 더 심하고 우리 열심히 했다 또 자기가 쥐고 있으려고 하죠 카드를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찰로서도 지금 수사권 조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나중에 정권이 교체되든 안 되든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수사권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능력을 보여줘요 이번 수사에 관해서 아니 한쪽에서 그 증거물을 가져가 버리면요 다 다른 쪽에서 증거를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없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이렇게 그것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지금 의심받고 경찰은 또 경찰 나름대로 이게 제대로 하는지 왜냐하면 용산경찰서 사건에서 보듯이 과연 지금 이거는 경찰청장부터 개입하고 있을 겁니다 지시를 하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검찰과의 서로 협조라기보다는 서로 견제관계에 있는 두 기관이 지금 수사를 하면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결국 수사는 계속 헛돌 것이다 이런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게 특검을 하면 경찰도 개입 못하고 검찰도 개입 못하고 특검이 파견 요청하면 검찰 가고 경찰도 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딱 그 특검 특별검사가 딱 컨트롤타워 돼가지고 수사를 딱 조금 종합적으로 진행하면 드러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인멸되고 있을 것이다 증거가 없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열심히 한다 해도 결국은 쓸데없는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짚어볼 것은 정민용 변호사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가 집어넣은 사람 아닙니까 독외공에다가 네 독외공에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평가위원도 하고 심사위원도 하고 다 북치고 장구치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수사를 A4 20장인가 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내관이 아닌가 보여지고 남욱 변호사가 1,007억에 배당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샌디역으로 날랐는데 들어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뭐 죄 지은 것도 없다 들어가서 다 소맹하겠다 그런데 남욱이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뭔가 좀 프리바게인이랄까 그런 것도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남욱이가 와서 입을 열게 되면 남욱이야말로 2009년부터 대장농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정행하기이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이게 보통의 입이 잘못하다가는 아주 그냥 판도라의 상체에서 쓰라미가 몰려올 가능성이 있고 판도라의 상체가 열리는데 이렇게 그냥 들어라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선 정민용 남욱 둘 다 변호사네요 또 그런데 이제 변호사들은 겁이 좀 많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법률은 잘 알지만 어떤 형사처벌 특히 남욱 변호사는 구속까지 하면 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구속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고 있을 거고 정민용 변호사는 그에 비해서 나이가 좀 어린 어떤 좀 일, 심무적인 선에서 일을 한 변호사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이 이게 일파만파로 퍼지고 그 다음 그 규모가 드러나고 실체가 드러나면 제가 볼 때는 정민용 남욱이 자기들은 관여가 아니고 시킨 대로 했다 뭐 이런 나오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정민용 남욱 형법의 교사, 사주 이런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형사에서 유죄, 무죄는 모르겠지만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담 정도 그 다음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범행에 가담했느냐 아니면 누가 시켜서 심부름했느냐 이게 상당히 형의 정함에 중요하거든요 구속, 불구속도 판가름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안을 볼 때 우리가 아까 지금 견적 나온다는 소리를 수십 번 해서 그렇지만 이거는 배임이 분명히 성립하고요 그 다음 뇌물죄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관여지 안 됐냐 그 부분 가지고 지금 다투는 거지 지금 뭐 유동규 씨, 김만배 씨, 남욱 그건 다 부처적인 문제입니다 정민용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이 배임과 뇌물로 귀결될 때 다 처벌받을 수 없게 없는 사람들이고 특히 남욱 변호사 지금 1,700억입니다 1,700억이면 참 저도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인데 여하튼 이 금액 중에 자기의 정당한 노력으로 취득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보통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아마 이게 검사, 판사들이 재산가가 한 몇천억 되는 재산가가 많다면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처벌이 가벼울 수 있겠지만 검사, 판사들이 대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이 1,700억을 볼 때 저도 지금 상당히 부러운 반, 놀란 반인데요 이 남욱이나 정민용은 있죠 자술서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물론 이재명 지사는 보호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어떤 유동규나 김만배한테 어떤 책임을 떠넘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유동규하고 김만배한테 책임을 떠넘긴다 할 때 그걸로 끝날 것이냐 제대로 된 수사라면 이게 유동규와 김만배 선에서 해결될 어떤 금액이라든가 어떤 인허가라든가 그 다음 대장동 사업계획을 작성했다든가 이게 아니거든요 이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지금 남욱 쪽하고 열심히 전화통화도 했을 거고 정민용도 구속 안 됐으니까 누구를 통해선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지금 있을 겁니다 이재명 참모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수사는 생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이라든가 규모를 볼 때 이건 도저히 유동규와 김만배 선에서 해결될 그 선에서 결제가 나고 모든 게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대선까지 수사 결과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정치적 함의가 큰 게 결국 국민들이 볼 때 우리 국민들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볼 때 이거는 큰 그분이 그분이 아니고 큰 그분이 뒤에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 논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남욱, 정민용이 어떤 말을 하든 결국은 기승전 명의다 이재명이다 사실은 남욱이나 정민용이 자수서도 지금 검찰이 딱 쥐고 일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이 뭔지 알 길은 없는데 김만배도 보면 자기도 지금 살 국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정인용한테 많이 떠는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고 저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다 녹취록도 다 자기께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재명한테 대해서는 딱 또 거기서는 보호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대장농사부 최종 결재권자 결정자는 유동규로 알고 있었다 또 자기가 뭐 감옥에 들어가도 한 3년 정도 살지 않겠나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뭐 특사 같은 것도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김만배는 어떻게든 자기가 살려면 감옥방에서 오래 묵지 않으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수밖에 없고 그런다고 한다면 서로 살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보호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 결재권자 유동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제가 볼 때 특히 김만배는 유동규는 구속대상에 그렇다 치고 김만배나 나머지 나무가 아까 말한 정민용, 정영학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 사건을 둘러싸고 하더니 이재명까지는 선이 안 올라가도록 모든 진술과 이걸 맞춰놨을 겁니다 이 영상은 감사합니다.